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을 준비를 했고 여기에 텍스트 필드에 뭔가 입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클릭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밑에 스냅바 표시를 하는 이런 형태의 컴포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받는 위젯 컴포즈는 텍스트 필드예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텍스트 필드에는 value, 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어있게 처리를 하고 onValueChange는 값이 변했을 때 그 함수를 작성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작성을 해볼게요 버튼은 버튼을 작성을 할 거고 onClick을 구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이거는 비워놓은 상태에서 안에다가 텍스트 글자를 작성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클릭이라고 글자를 써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이 아래로 정렬이 되겠죠 자 왼쪽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 컬럼의 사이즈를 좀 키우고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어를 fill max 사이즈로 화면에 꽉 채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어레인지먼트 자 어레인지먼트 센터에서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horizontal alignment도 alignment center horizontal에서 중앙 정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 키보드가 올라오죠 그리고 아무리 키를 입력을 해도 입력이 되질 않아요 자 여기서 컴퍼드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텍스트 필드의 value 값이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자 이게 아무리 키보드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동적으로 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쪽에 들어가는 값을 자 변수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값을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음 텍스트에 들어갈 값을 텍스트 밸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컴포즈에 연결될 그런 값은 우리가 이제 리멤버를 사용을 해서 기억을 하게끔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로 이제 값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 밸류는 뮤터블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되죠 자 뮤터블 스테이트에서 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텍스트 밸류 점 밸류를 it으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변경된 값이 it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가고 다시 이게 리컴포즈가 되면서 변경된 값이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호틀린의 구조분해라는 그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구요 자 이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로 생성되는 이 뮤터블 스테이트 이 뮤터블 스테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뮤터블 스테이트라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를 한번 탐색을 해보면 코드가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밸류가 있구요 밸류 값이 있는 거고 컴포넌트 1과 2가 있어요 컴포넌트 1은 단지 여기서 지정한 어떤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밸류가 그냥 리턴이 되게 되어있구요 컴포넌트 2 같은 경우는 이 밸류의 세터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컴포넌트 1,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있는 애들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함수구요 operator라고 되어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구조 분해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구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에러가 전혀 나지 않구요 이 가로로 감싸게 됐구요 이 mutable state of 객체가 어떻게 이제 이쪽으로 할당이 되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 할당이 됐어요 값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 이 setValue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스트링을 받아서 유닛을 리턴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값을 다시 할당하는 그런 세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얘와 얘가 하나씩 할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할당이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텍스트로 써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setValue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틀린의 기법을 사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메세지를 표시를 할 건데요 스냅바 를 사용을 해 볼 거예요 자 스냅바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케폴드 라고 이 머티리얼 디자인의 뼈대가 되는 그런 이제 컴포즈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UI 중에 스냅바나 뭐 플로팅 액션 버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스케폴드로 감싸서 사용을 하게 돼요 스케폴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스케폴드 이렇게 만들고요 기존 UI 를 그대로 안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냥 실행하면 기존 코드랑 동일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이 스케폴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저런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냅바 를 사용하는 거고요 스케폴드에다가 스케폴드 스테이트 라는 속성을 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 스케폴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스케폴드 스테이트 이 속성은 remember 스케폴드 스테이트로 간단하게 최근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스냅바 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스냅바 를 띄어 보려고 해요 스냅바 를 사용할 때는 이제 스케폴드 스테이트가 필요하고요 이 스케폴드 스테이트에 스냅바 호스트 스테이트라는 이런 객체가 있습니다 얘를 활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show 스냅바 이걸 사용하면 간단하게 스냅바 를 띄울 수가 있죠 여기에 메세지 뭐 이런저런 속성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hello 여기서 텍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작성된 값을 한번 뿌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show 스냅바 쪽에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suspend 함수 에요 그래서 정지 함수라고 하죠 자 이런 suspend 키워드가 붙어있는 함수일 경우에는 코루틴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루틴을 알아야 됩니다 자 코루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코루틴을 이제 사용할 때는 어 코루틴 스코프를 컴포즈 안에서 얻기가 편리한데요 여기서 remember 코루틴 스코프를 사용하시면 알아서 얘가 코루틴 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scope.launch 하면 코루틴 스코프가 실행이 됩니다 이 안에서 suspend 키워드 붙어있는 그런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아무 글씨나 쓰고 클릭을 누르면 이 하단에 스냅바가 잘 표시가 되죠 클릭을 누르면 하단에 잘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눌렀을 때 스냅바는 밑에 표시가 되지만 이 키보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키보드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키보드를 내리려면 키보드 클릭을 누르면 컨트롤러 컨트롤러 버티 기능이라는 api를 사용하고 있다 어노테이션 붙이면 빨간불이 없어집니다 자 얘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키보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러.hide 자 근데 여기 빨간불 들어오죠 자 지금 이 컨트롤러가 nullable 이기 때문에 그래요 current 자체가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물음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null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한 호출로 실행을 해주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키보드 내려가고 스냅바 잘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텍스트필드 그리고 버튼 그리고 스냅바 그리고 스냅바 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코르틴 스코프를 활용한 요런 방법 그리고 키보드를 숨기는 기능 이렇게 여러가지 그리고 구조분해의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여러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다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